도전 도전 촬영입니다. 기대하시죠. 와우샷 컨셉으로 촬영을 해봤고요. 그걸 좀 더 귀엽게 표현했고요. 이런 것들 들고 스텝을 맨 상태로 찍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경찰한테 잡히면 보통 이런 사진 찍잖아요. 죄수번호가 있고 그 번호는 각자 원하는 여섯 자리 숫자로 했고 저는 그 집 살았던 호수 201호, 904호 서울을... 잠깐만요, 서울을 나왔을 때. 오, 의미인데 방탄소년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7명이면 그 아니면... 뭐예요? 오늘을 위해 다들 염색과 탈색을 간만에 되게 화려하게 해봤고 네, 붙였는데 이렇게 빌려본 건 처음이에요. 빨리빨리는 해봤었지만 지금까지 안 해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아침 부키 빼려고 저는 지금 30분 뛰고 왔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에서 자버렸어요. 그래서 뛰고 오는데 졸려서 차에서 자버리면서 머리가 되게 아이돌 같다. 저도 처음으로 밝게 해봤습니다. 굉장히 낯서네요. 어색하고 나무탄체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는 110cm! 쳐봐! 너는 쿠키가 어울리긴 해. 캬치 내가 아직 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주참이 안 내렸어! 나 아시다. 범죄 The Get it Let it blow The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민이 형과 제가 어떻게 하면 아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민이 형과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했습니다. 아직 이틀 더 남았고 나머지 이틀도 되게 안 해봤던 스타일로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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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표현하고자. 투워치한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런 스타일링을 거의 데뷔 이후 처음 해봐가지고 파격증 스타일 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시! 여기 총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뇌에 뭐 이렇게 말 타는 거고 광고 광고 좌우 하나는 파트를 쓰고 있었다! 1, 2, 3 하나, 둘, 셋 맞았어, 오케이 너무 지금 좋아서 나 시드라예요? 제가 뭐 눈 마셨는데 눈을 참을 수가 없었어 이게 터진 거죠? 1, 2, 3 1, 2, 3 봐봐 봐봐 1, 2, 3 봐봐 어때? 어때? 약간 난 앞으로 숙인 게 좀 더 낫구나 지금은 난 숙인 게 별로 없어서 아니, 난 내가 내가, 내가 난 내가 1, 2, 3 1, 2, 3 1, 2, 3 1, 2, 3 첫 날 촬영 끝났습니다 즐거웠어요, 저는 네? 즐거웠어요? 간만에 이런 세트에서 이렇게 촬영하니까 즐거웠다고? 오늘 굉장히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좀 연기해봤는데 약간 악동이죠, 악동 근데 우린 좀 악동이 안 되잖아요 테스트가 귀여워서 뭐 내일도, 내일모리도 있으니까 파이팅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 기대많이 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주유소 신 세차하는 신이고요 네 마지막에 물을 만든다고 해요 자신 있어요? 왜 물을 만나요? 세차? 세차? 굉장히 여름 같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3월 굉장히 초범날씨 그는 옛날 차와 같이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을 짓고 있습니다 인지 세차 할다고 하는데 아, 인제 저는 사실 세차 할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명확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주소 알바 혹은 사장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알바 느낌. 사장 없을 때 농땡이 피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찍기만 하면 바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또 행복할까요? 이런 삶을 아쉽게도 제가 살고 있네요. 이 영상은 옛날 강사올로 나온 거야. 이 영상은 옛날 강사올로 나온 거야. 진짜 옛날 강사올로 나온 거야. 왜 이 카메라만 보면 다들 정색을 해. 형이 정색이야 여기에. 이 카메라만 보면 그렇게 뜨네. 잘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3일차 자켓 촬영 현장에 와있고요. 오늘 사실 거의 초봄 날씨인데 초여름 그리고 춥지만 그래도 그림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햇빛도 그렇고 뭔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너무 여름여름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말은 어쩌면 뭐랬어 약간 아침부터 모델이 같이 하고 대체 웃었대 조리하게 난 딱 있어요. 촬영 최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봐서 너무 즐거웠고 지금 반을 따시고요. 우리 야미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봐요! 다음 해봐요! 다음 해봐요! 다음 해봐요! 다음 해봐요! 바다에서 종식적으로 찍은 건 몸 날 때 주문 진입이고요. 처음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전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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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전국아 전국아 나 한번 봐봐 봐봐 낡은 바닷물 되게 오랜만에 오고 한 것 같아요 바다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촬영을 계기로 오게 돼서 너무 좋네요 날씨도 많이 춥지가 않아서 매우 훌륭합니다 저희의 이 예쁜 모습들 보고 오시죠 그럼 이제 탁 넘어가겠지 Let's break our pant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growing like we're dancing 선생님 잘 빠졌어요 어? 잘 빠졌어요 오 진짜 빠진 것 같아 아 우와 그치 좋아져 형님 와 진짜 빠진 것 같아 잘 빠졌지 우와 와 진짜 빠진 것 같아 셋 좀 더 됐지 하나 둘초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왼쪽 왼쪽 자 하늘 위로 하늘이요 하늘이요 다들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해줘요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해줘요 오른쪽 다리 위로 오른쪽 다리 위로 자켓을 받아서 찍어봤는데 어떠세요? 아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야외가 이쁘 나오네요 팬 여러분들이 이번 자켓 사진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거 하면 띄우면 뮤직비디오 촬영장 한번 가볼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와아아아아아아 안녕